조합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10일 오전 11시입니다 제가 출근하는 택시 안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모두 연설을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범위 안에서는 정부가 원래 돈을 많이 쓰겠다 돈을 많이 쓰겠다는 것의 나열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쓰겠다 그게 문재인 대통령 돈이 아니죠 국가의 예산이죠 국가의 예산은 470조 되는 국가의 예산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 세금을 많이 쓰겠다는 겁니다 남의 돈을 많이 쓰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의 돈을 많이 쓰겠다면 최소한 그 돈을 만들어주는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 대기업 중화공업 IT 산업을 만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쭉 이어지는 역대 정권에 대한 고마움은 없고 국민들에 대한 미안감은 없고 오로지 이렇게 이렇게 이런 이런 항목에 돈을 많이 쓰기로 했습니다 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돈 쓰는 사람이 돈 쓰는 걸 자랑하면 안 되죠 돈 버는 걸 자랑해야 되죠 돈 쓰는 사람은 돈 번 사람에 대한 미안한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미안한 생각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그 연설을 들으면서 택시를 타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고통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사상 최대인 3조 4천억 원의 벤처 투자가 이루어졌고 신설법인 수도 역대 최고인 1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전기 수소차 보급을 늘리며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기반도 다졌습니다 전기차는 2017년까지 누적 2만 5천대였지만 지난해에만 3만 2천대가 새로 보급되었습니다 수소차는 177대에서 889대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 대 수소차 6만 7천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수소 버스도 2천대 보급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수소 버스도 2천대 보급됩니다 경유차 감축과 미세먼지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보급이란 말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전기차 43만 대를 정부가 보급한다고 했어요 43만 대 누구한테 보급하는 거죠 정부가 사준다는 뜻인지 정부가 공짜로 준다는 것인지 보급은 모자라는 것을 대해준다는 뜻입니다 보급 이 보급은 군대에서 쓰는 말 아닙니까 보급한다 근데 이 보급이 뭐냐 이거입니다 설마 정부가 돈을 써가지고 전기차 43만 대를 공짜로 나눠주는 건 아니겠죠 전기차 43만 대가 팔릴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뜻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 보급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경유차 감축과 미세먼지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미세먼지 개선을 하려면 원자력발전소를 더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석탄발전소를 줄여야 해요 일 년 동안에 원자력발전소 덜 돌리고 석탄발전소를 더 돌린 탓에 약 천 팔백 만 톤의 co2 완산 온실가스가 발생됐습니다 그 대부분이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 미세먼지 감축은 제대로 해야 되죠 올해부터 전략적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됩니다 데이트,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기반 경제에 총 1조 5천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것입니다 스마트 공장, 스마트 시티, 자율차, 드론 등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산업에도 총 3조 6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도 사상 최초로 2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규제 혁신은 그러면 일자리가 많아집니다 작은 정부, 적은 세금, 많은 일자리 이게 불별의 공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큰 정부 만들면 규제가 많아집니다 그럼 세금 더 내야 돼요 그러면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겠습니다 근로빈곤층을 위한 근로장려금을 3배 이상 늘리고 대상자도 2배 이상 늘렸습니다 올해 총 4조 9천억 원이 334만 가구에게 돌아갑니다 지난해 상용직의 증가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47만 명 늘었습니다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드려드리기 위해 지난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인상하고 아동수당을 도입했습니다 올해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저소득층부터 30만 원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이게 아동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6세 이하의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하는 게 2조 한 6천억대입니다 그런데 재벌의 손자, 손녀 가리지 않습니다 소득을 가리지 않고 획일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돈이 남아 돕니까? 이근희 씨 손자나 정손자가 있다면 거기도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데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아동수당 2조 6천억, 저 기억이 비슷할 겁니다 2조 6천억이면 지금 방위비 분담금이 9천억입니다 3구 27 세 배입니다 세 배 그럼 우선 방위비 분담금 미국이 좀 달라는 거 천억만 더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지금 질의한 협상을 하면서 미국을 진리게 만들고 있는 거 트럼프 대통령을 화나게 해가지고 주한미군 빼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동수당과 주한미군 유지비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이미 많은 분들이 의료비 절감 혜택을 실감하고 계십니다 올해는 신장, 초음파, 머리, 복부, MRI 등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지난해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다 누구 덕분에 가능해졌습니까? 세금 많이 내는 덕분 아닙니까? 세금은 누가 많이 냅니까? 부자가 많이 내는 것 아닙니까? 대기업에서 많이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기업 부자들에 대한 최소한 저주는 하지 않아야죠 1대 99라는 말은 하지 않아야죠 그 일이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이 그 일을 저주하면서 지금 우리 정부는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이게 당초 2022년까지 10명 중 4명의 아이들이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이 계획은 한 해 앞당긴 2021년까지 달성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많이 다니는 게 이게 어떤 문제를 이야기할지 한번 지켜봐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이념교육을 시키려는 건 아닐까요?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어린아이들에게까지 기업 미워하고 이승만 박정희 미워하는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 정권이 계속되면은 작년 수확기 산지 쌀값이 80kg 한가마당 19만3천원으로 여러 해 만에 크게 올랐습니다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농가소득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럼 소비자는 어떻게 됩니까? 살값이 오른 것을 환영할 수가 있습니까? 살값은 살값입니다 그것은 시장기능에 맡기면 됩니다 살값 올랐다고 좋아하고 내렸다고 또 좋아합니까? 살값이 내리면은 살을 소비하는 분들에게 참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작정입니까? 경제는 어느 한편을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는 수확입니다 이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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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